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틴 루터킹 쥬니어가 등장하는 뉴스 한꼭지 다루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마침내, 파이널리가 마침내라는 뜻이 있지만 뉴스에서 파이널리는 마지막 소식일 때 마지막 소식입니다 할 때 파이널리를 씁니다. 파이널리 터나잇 예 오늘 밤 마지막 소식입니다. 레거시까지요. 아 룩백 아 룩백 아 룩백 온 더 모먼트 모먼트 스멘티드 레거시 레거시까지 아 룩백 다시요 아 룩백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봅시다 룩백이 이제 아 룩백은 명사죠 명사 돌이켜봅시다 돌이켜본다 라는 뜻인데 온 더 모먼트 어떤 순간을 돌이켜봅시다 스멘티드 레거시 레거시는 정신적인 유산 어떤 가치 정신적인 돈 돈의 유산이 아니고요 돈이나 재산을 물려줄 때 쓰는 유산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할 때 레거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시멘트 했다 시멘트는 뭔가를 굳힐 때 쓰는 게 시멘트 잖아요 그래서 굳건히 했다 굳혔다 유산을 정신적인 유산을 굳힌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서 레거시 유산을 굳혔다는 얘기는 좀 더 강화시켰다 아니면 기억에서 아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래서 대대로 루터킹 목사가 남긴 유산을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에서 잊히지 않고 계속 내려오게끔 만드는 데 일조한 계속 전승되는 데 일조한 어떤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왠지 아 고지 radi 살짝 뭔가가 들리는데 여기 이렇지 이렇게 쓰고요 그럼 그럼 누구의 누구의 유산할 때 누구의 유산 오브가 들어가야 된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2세 2세가 주니어죠. 2세의 유산 2세가 남긴 유산 유산을 강화한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60년 후. 60년 후. 60년 후. 60년 후. 마치 온 워싱턴 행진이라는 어떤 사건인데 어떤 집회인 것 같아요. TV 모니터를 보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대규모 인파가 몰린 그런 이벤트, 행사, 집회인데요. 여기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을 하죠. 인권 성등에 대한 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March on Washington. 워싱턴 행진에서요. 워싱턴 행진이 있은지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 뒤. 60년이 지났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fter the March on Washington.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one day that one day that one day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됐이 살짝 들렸는데 들릴랑 말랑 뭔가 있긴 있다. 뭔가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one day one day 가요. 우리 문법 배울 때 one day 는 과거의 어느날 someday 는 미래의 어느날 이렇게 되었는데 one day 가 미래의 어느날 이라는 뜻도 됩니다. 미래의 어느날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날 저는 꿈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날 this nation will rise up this nation this nation will rise up rise up 들고 일어나는 걸 rise up 이라고 하거든요. this nation 어떤 n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 나라가 봉기한다. 들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폭정에 맞서서 억압 인종차별에 맞서서 들고 일어날 날을 고대한다. 들고 일어나서 들고 일어난다. 봉기한다.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trees 들고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이라고 했죠. live out the true meaning. Live out the true meaning. Live out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 어떤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다 할 때 Live out을 쓰는데 Live out the meaning.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를 꿈꾼다. 이런 얘기인데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Freed, of its creed. 크리드는 신조에요. 어떤 신조? It's는 이제 nation이 되겠죠. 국가의 신조, 나라의 신조. 나라의 신조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면서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꿈꾼다. 어떤 신조입니까?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 eviden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 eviden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 evident.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 evident. self-evident 라고 하죠. self-evident. hold to 이렇게 쓰면요 hold to 이렇게 쓰면요 무엇이 무엇이라고 목적어 이 무엇이 self-evident 자명하다 이거는 당연하다 자명하다 자명하다 라고 생각한다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hold는 인정한다 생각한다 이런 진리가 자명하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생각한다 believe 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cept나 believe 뭐 이런 의미인데 hold 가 홀드가 we hold these truths to be sai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aid these 라고 했네요 좀 길게 길게 발음 했죠 this를 this truth 이렇게 안하고 these truth these 했으니까 truth 복수형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자명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colon을 찍습니다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러면 어떤 진리를 진리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어떤 진리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될 당시 다 평등하게 평등했다 창조될 당시 평등했다 아니면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목사하기 때문에 창조서를 믿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가 자명한 사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권리장전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all men are created equal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런거는 한 번만 들을게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꿈을 꿉니다 그림 명사를 동사로 바꿔서 동사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basada undersc downtime There is a dream There is another day That one day on the red hill high on the red hill Go on the Red hill Go 아 죄송합니다 On the red hill On the red hills. Hills of Georgia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거는 이제 찾아봤어요. 조지아주, 여기서 나오는 이 연설에서 나오는 주들이 거의 남부에 위치한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들이고요. 노예 제도를 표방했던 노예 제도를 표방했던 그런 주들입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The sons of slaves and the sons of... 아 여기 포머가 들어가는 거야. 포머, 포머의 슬레이브 and the sons of 포머 슬레이브, 오너즈, 오너즈 사실 잘 안 들리는데 오너즈 좀 묻혀가지고요. 소리가 묻혀가지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언덕, 붉은 언덕,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포머의 슬레이브는 이제 전 전직 뭐뭐 할 때 포머를 쓰는데 노예 제도가 이제 끝나가지고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 돼서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옛날에 폐지가 됐는데 노예 제도가 옛날에 폐지가 됐으니까 포멀이라고 하는 거죠 포멀 슬레이브 그러니까 전 노예들 전직 노예들 전직 노예들의 후손들 자손들 sons 자손들 그리고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 노예 주인들 주인들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후손들 서로의 후손들이 어떻게 We'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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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together sit down together 자체 문자까지 그래서 그 노예의 자손들 노예 자손들과 노예 주인의 자손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날 앉는다는 얘기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 어떤 화합의 의미가 되겠죠 함께 앉아서요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테이블이 나오면은 table of brotherhood brotherhood는 이제 형제의 우애 어떤 우애를 상징하는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 앉다 할 때는 여기 on을 쓰면 안 되고요 on을 쓰면은 안 돼 on을 쓰면 이제 붙을 때 on을 쓰니까 붙을 때 on을 쓰니까 at을 쓰는 거예요 테이블의 위에 앉는 게 아니죠 테이블 앞에 앉는 거니까 at을 씁니다 at the table of brotherhood 형제의 를 상징하는 어떤 테이블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꿈꾼다는 얘기죠 i have a dream 이건 한 번만 가고요 i have a dream 저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one day one day 이런 거는 그냥 that one day that는 거의 안 들리는데 one day 있으나 없으나 그만 읽는 거예요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because the people in justice 미시시피는 남부에 속한 주죠 미시시피조차도 미시시피 주조차도 에스테이트인데 어떤 스테이트? 어떤 종류의 state다. state. sweltering. sweltering with the heat. heat of injustice. state. sweltering. 무더위. 폭염할 때 덥다는 것을 묘사할 때 sweltering. 푹푹 찐다. 무덥다 할 때 sweltering을 쓰는데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state. state. sweltering. 무엇으로 들끓여? 무엇으로 달궈졌어? injustice. 부정. 부정의 열기. 정의의 반대. justice의 반대가 injustice잖아요. 부정의 열기로 막 푹푹 찐은 어떤 주? 그 주가 바로 미시시피라는 얘기죠. state. 미시시피라는 얘기죠. 쏠을터링이 희일에 맞지? 쏠을터링이 희일에 맞지가 않다는 뜻. 쏠을터링이 희일에 맞지? 쏠을터링 휴시라고 그랬지? 폭정 폭정의 열기로 이렇게 푹푹 찌는 푹푹 찌는 그 미시시피주 미시시피주에서 트랜스폼드가 들렸을 거에요 트랜스폼드 인투 인투는 결과니까 무엇으로 바뀌다 언 오에시스 오에시스 오아시스로 바뀐다 아 그러니까 어떤 미시시피주 무엇으로 푹푹 찌는 어떤 열기로 푹푹 찌는 인저스티스와 오프레이션의 열기로 푹푹 찌는 이런 미시시피주가요 will be transformed will be 잘 안 들리죠 트랜스폼드 바뀌기 바뀌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바뀐다 무엇으로 바뀐다 인투는 결과 오아시스 어떤 오아시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푹푹 찌면 갈증도 일어나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 갈증이 그 무더위가 해소되는 것처럼 오아시스로 바뀌기 바뀌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기를 바뀌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여기까지 뭐 원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그냥 쓰고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아 원데이는 없구나 백만 쓸게요 my fou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one day live in a nation my fou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my fou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my four little children my four little children 아 이 마틴 루터킹 목사에게 그 자녀가 넷이 있었나 봅니다 넷이 있었는데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one day one day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live in a nation 이라고 했죠 live in a nation 어떤 나라에 어떤 나라에 살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떤 나라 나라 먼저 쓰고 어떤 나라인데 그거를 이제 보충 설명해 줄 때는 관계우사를 써 주고요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저지드 저지드는 이렇게 판단 판단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주어를 판단하는 거예요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내 자녀가 되겠죠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을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이건 수동태는 앞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나라 by judged by not by their color color of the color of their skin 이라고 했나 the color of their skin 피부색 피부색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피부색 거맞다 유색인종 이라는 이런 판단을 유색인종 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성품의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는 그들의 내용물 내용물 심성 이라는 거죠 내용물 겉모습이 아니고 속 마음 캐릭터 그들의 인성 인성 이라는 콘텐츠 인성 이라는 그런 내용 내용물 인성 이라는 내용으로 인격 이라는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얘긴데요 차라리 싸가지 없다고 욕해도 좋다 피부색 유색인종 이라고 혐오하지 말고 차라리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 없는 녀석이네 이렇게는 괜찮은데 음 I have a drea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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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쭉 이어져 가는데요 앞에, 맨 앞에 부분만 지금 딴 거에요 맨 앞에 부분만 여기서 꽂힌 안는다는 A life and legacy remembered A life and legacy remembered 기억이 되는 인생과 삶과 레거시 유산 정신적인 문화적인 유산이 레거시라고 했죠 remembered 기억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렇게 remembered 과거분사를 쓰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제 3자가 기억한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3 그리고 레거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레거시가 되겠죠 유산이 되겠죠 유산을 기억합니다 60 years later 60 years later 60 years later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기억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라이프와 레거시 인생 삶과 유산 유산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Rachel Scott I'm Rachel Scott I'm Rachel Scott 성경 인물 라헬 라헬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 라는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라헬 레아 라헬이 있는데 원래는 CH가 그 흐 발음이 나잖아요 흐 발음 흐 발음이 이제 나는데 히브리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라헬이에요 라헬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라헬이 맞습니다 근데 영어로 오면서 영어권 발음이 레이첨로 바뀐 거죠 네 저는 레이첼 스캇이었습니다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watching I'm Rachel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watching I'm Rachel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Hope to see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바로 여기서 내일 밤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night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예 좋은 밤 되세요 Good night 안녕히 주무십시오 할 때 Good night 쓰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finally tonight a look back on the moment that cemented the legacy of Dr. Martin Luther King Jr. 60 years after the March on Washington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a life and legacy remembered 60 years later thanks so much for watching I'm Rachel Scott I hope to see you right back here tomorrow night Good night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스크립트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